오, 여기. 어우, 술 풀냄새. 진짜. 진짜 간만에 이런 피턴치드. 진짜 간만에 온다. 진짜. 왜냐하면 산 요새 찬도 안 오잖아, 산. 그렇지. 엄청 가파르네. 45도가 더 대다 보이는데. 자, 이거 이제 서문. 여기다 진짜 세워놓으면 이거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못 올라오기 너무 힘들겠다. 아까 그 정도면 형 말이 이렇게 올라가면 일단 말 타있네. 한 몇 번 떨어져. 말이. 넘어가지 않아요? 말이 한 번 이렇게. 이걸 가라고요? 이걸 가라고요? 이걸 가라고요? 피부 약한 적들은 어떻게 여기 올라오지? 이 수프를? 여기 풀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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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떡. 알레르기 많은. 세심하신대요? 우와, 대박이다. 우와, 대박, 대박. 여기가 뷰 맛집이네. 뷰 맛집이다, 여기. 우와. 이게요. 이러니까 청주가 이게 공기가 좋고 이럴 수밖에 없네. 이 선들이 다 감싸주고 있네. 그러네. 여기서 보니까. 여기서 보니까 완전히 감싸주는 지역이네. 완전히 감싸주는 지역이네. 구름도 아주 예쁘게 꼈네. 멋있게. 오늘은 올라오기를 잘했다. 그래?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아요. 저도 나쁘지 않습니다. 진 것도 이번에, 오늘 거는. 여기도 예쁘다. 여기도. 선생님, 어떠셨어요? 오랜만에, 오랜만에 고향을 떠나 살았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해. 너무나 하던 터에 참여하기를 잘한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은 추억의 또 여행이었습니다. ikه yeah 그래